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온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패드를 갈겁니다 제가 저번에 서킷 갔다와가지고 약간 맛들려가지고 요거 타고 다음주에 또 갈 속셈이 있거든요 요거를 미리 갈고 가려구요 요게 레이싱 패드라고 그러더라구요 짜자잔 하드론 ZR 자 그래도 오늘은 뭔가 한번 해봤으니까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일단은 휠을 빼고 왜 안빠지지? 잠깐만 문제가 21mm 꽉 껴요 22mm로 아 22mm로 하라구요? 왜 꽉 끼지? 21mm가? 22mm인가요 벨로스트에는? 됐어 그러니까 이게 21mm가 안맞는다는 거구나 22mm로 하라는 거구나 이건 많이 남는데? 안 빠지는데 이거는? 21mm로 해야 된다고요? 아 맞지 21mm 맞지? 아니 아까 22mm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살짝살짝 도로는 가거든요 근데 이거 풀리지가 않네 안 맞는 걸로 돌려서 뭉개지는 듯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볼트 하나가 21mm가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어 이게 안 맞아 풀었어 근데 지금 휠 볼트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22mm도 꽉 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여기 여기가 굉장히 맨들맨들 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육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갈렸어 이게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를 사와야 일단 사와야 되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휠어트를 사러 갔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잖아요 오 차가 막 거의 서 있었어 그래서 부품 대리점은 결국에 문을 닫아서 못 갔고 그 타이어 가게랑 카센터를 한 대여섯 군데 갔는데 전부 다 없대요 아무튼 그래서 휠어트는 지금 못 구했고 아까 댓글 보니까는 권용찬 님이 휠어트를 풀 때 이 전용 복살 뭐 그런 게 있나봐요 그거를 갖고 출발하신다고 그래서 왼쪽 앞바퀴가 문제거든요 요게 못 푸는 상태인데 뒷바퀴는 풀 수 있잖아 뒷바퀴를 한번 해볼게요 21mm로다가 휠이 없겠다 뭔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생겼는데 잠깐만 정비지침서 좀 봐보자 고정 클립을 탈거하고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분리한다 이 고정 클립을 풀고 요거를 풀고 그 다음에 이 캘리퍼를 풀어야 된다고 써있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빼는 걸까 고정 클립을 꼭 풀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풀어보자 14mm에 놓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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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뺍시다 드디어 뭐야 많이 남았습니다 이 파란색이 새거고 반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고착 방지제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사놨었어요 스프레이 요걸로 좀 청소를 하고 오 근데 1300분이나 계시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이 불금에 지금 이런 답답한 영상을 보고 보고 계시다니 끝부분에다가 고착 방지제를 요렇게 발라놨어요 이제 이거를 꽂아볼게요 이쪽이지 뭐야 제발 끼우지 마요 왜요 왜요 패드 심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요 다시 빼세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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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왜 이게 두 개가 있지 누가 오셨어 아까 그 오셨나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전용으로 된 건 이렇게 돼 있고 밖에 휠 깔지 말라고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아 지금 카메라 배터리도 14% 밖에 없다 이거 조립하고 차 내리면 왠지 딱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 내리고 앞에 휠어트까지 푸는 것까지만 한번 계속 해 볼게요 라이브를 이 휠어트 전용 북스 이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망치로 때려와서 수공구를 풀 겁니다 보이싱 안녕 오 오 오 오 오 오 어 헛돋는 거죠 지금 이게 하하 괜히 안좋은 상황인거죠 이게 괜히 안좋은데 아 그냥 헛돌아들네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이걸로 안되고 말씀드렸던 볼트를 뽑아낸 애가 있어요 볼트를 뽑인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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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꽉 조여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왜 흔들버리지 흔들거려요 문제가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육각이 다 갈리고 이렇게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상태로 살포시 살포시 움직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냥 전 이제 갈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약간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카센터를 가야겠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안되는데 21mm로 하는데 22mm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 그런가 그러고 이제 내 잘못이지 뭐 저랑 딱지치기 한 게임 하시죠 하하하하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단어이 필요가 많아 네